날씨가 올 여름에는 정말로 다른 해에 비해서 무척 덥습니다 네 너무 더웠죠 오늘도 많이 덥지만 저희 해운대에 하늘인파가 와서 우리 오늘 행사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는 데서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렇죠 이 열기를 삼아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내려나 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니마 뮤직 최고의 방송과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드리는 가수는 누구죠? 이야 정말 멋진 남자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노래 너무너무 좋아해요 첫 번째 가수는 건일씨입니다 사랑은 가슴 아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forces 당신이 날 믿고 별없이 떠나갔어도 나는 울지 않는다 생각지 않느냐 사랑이 남기고 간지 가슴 아프리 상처가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내 이름을 찾아오지 않으리라 사랑이란 이렇게도 가슴 아픈 줄이야 사랑이 남기고 간지 가슴 아프리 상처가 당신이 날 울고 말없이 떠나갔어도 나는 울지 않는다 생일같이 아니라 사랑이 남기보다는 가슴 아프리 상처바라 두번 다시 두번 다시 내 애는 울고 말없이 남기보다는 가슴 아프리 상처바라 사랑이란 이렇게도 가슴 아프리 상처바라 사랑이란 이렇게도 가슴 아프리 상처바라 네 네 네 마이크 네 언제나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대박날 거를 예감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어 예? 앵콜? 앵콜인데 빨리 진행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빨리 진행해야죠 다음 가슴을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